네, A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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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gi, flower, to flower, 명사, 동사입니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이게 flower 아, 이걸 좀 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코어슴, 엘코어슴, 엘코어스화, 명사도 지금 엘코어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janggi, 한국, 코리아말로 janggi 라고 했는데 믹맥 캐나다 사람들은, 믹맥 고구려 우리 유민들은 엘코어스화, 엘코어스화, 일구소아, 일구소아 그래서 일구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구다. 이랑 두렁을 세우다. 자, 그리고 투플라워, 이 동사입니다. 투플라워 엘코어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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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구소아, 일구소아 우리 그 꼭 고려인말 억양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구소아 내 했지 않습니까? 밥 먹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투플라워, 엘코어슴 자, 이게 그래서 일구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이걸 잠시 좀 보시면은 또 우리가 또 이것도 좀 사전을 좀 봐야 안하겠습니까? 일구다 갈아엎어 논밭으로 만들다 갈아엎어 만들다 일구다 또 뭐 이루다 방언 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아유, 그놈의 방언 그 참 뭐 할 말 없으면 무조건 방언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일구다 영어사전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제가 이런 걸 오히려 영어사 영어를 보면서 이런 게 뜻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지금. bring under cultivation 이게 참 이게 표현이 참 그냥 편안하고 일구다라는 말이 참 어려웠는데 이제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레이저, 마운드, 야구에 그 마운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마운드를 일으킨다 우리가 이랑, 고랑,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뭐 고랑을 파고 이랑을 이랑이 일구다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레이저, 마운드 우리가 영어를 영어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일구다 도대체 일구다라는 뜻이 뭔 뜻인지 우리가 참 희미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참 이 사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참 시대가 좋습니다. 레이저, 마운드 야구의 마운드 처럼 뭔가 불룩하게 이렇게 만든다 이걸 일군다라고 한다. 일군다 일군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아주 꽉 아주 편안한 농경 장비로 이렇게 이제 딱 읽었죠. 이렇게 읽어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불룩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걸 일군다라고 하는 거죠. 일구는 작업을 지금 우리 농부께서 하고 계십니다. 일군다. 일군다. 일구어 그래서 이게 지금 엘구어쓸 동사가 엘구어쓸이 되죠. 엘구어쓸 지금 엘구어쓸 투 플라워 젠기절 하다. 일구다. 일구어쓸 어 플라워 젠기 일구어쓸와 이게 동사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명사인데 젠기인데 오히려 엘구어쓸와 이게 젠기가 명사 엘구어쓸와 이게 동사 같은데 이게 명사고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구다. 아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일구다. 믹맥은 참 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우리 이쪽 고구려 유민이 넘어갔던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